집을 청소합시다! 집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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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청소합시다! 집청! 전화 청소! 전화 청소! 여보세요? 아닙니다! 장난저러 하지 마세요! 청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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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가 좋아! 청소 좋아! 어? 뭐야? 어머! 너가 한 거야? 너 이름이 뭐야? 아우, 뭔지 자, 청소해줄게! 청소 이리 와봐 그동안 혼자서 심심히 스친 게 여기서 놀고 있어? 여기가 좋겠다 조금만 있어, 나 청소고 올게! 나를 청소합시다! 다 청! 다 청! 다 청! 동영상 좀 볼까? 응 이거 뭐지? 뭐지 뭐? 이건 마지막 말이야 스카이 워컹의 소설의 소설 와우! 어우, 멋있다 이거! 어, 포스! 멋있다! 어, 여기 어디야? 어? 나이 없네! 어? 어때요? 어? 어? 안 돼! 안 돼! 또는 뭐지 이거? 볼 중에 누가 이겼지 이거? 아, 이거 바로 보고 이겨놨어야 되는데 찍고 밥 먹으러 가야지 아, 이거 자꾸 생각나네 이거? 가만히 있어봐 어? 아, 이거 자꾸 생각나네 이거? 가만히 있어봐 어? 아, 이거 자꾸 생각나네 이거? 어? 어? 아, 이거 12세라니까 못 보네 이거? 어떡하지 이거? 그러면 어, 펭수 무슨 일이에요? 어, 근데 뭐예요? 저 그냥 바람 쐬러 나와서 걷고 있죠 어, 그래요? 그럼 저랑 저기 스타워즈 보러 갈래요? 스타워즈요? 오, 대박 저 스타워즈 팩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어, 진짜요? 그러면 영화관에서 만나요? 네, 알겠어요 그럼 그때 봐요 네 잠깐만 몇 신지 한 말 했는데 뭐 그때 봐요? 뭐요? 우와 이거 올 때가 좋은데 이거? 누구? 맞아요? 왜 자꾸 분고 그래요? 아, 저 빨리 예매하라고 합시다 나, 나 예매했는데 뭐라고요? 저는 성과학 둘 중에 어느 영웅이 탄생할 줄 너무 궁금해서 미리 예매를 해버렸어요 아, 그럼 같이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도와주러 왔잖아요 어차피 펭수 이거 혼자 못 봐요 그니까요 몇 번이에요? 165번? 165번 아, 지금 우리 차이가 안 된 거 같아요 어, 기다려야겠는데 이거? 어, 이거 뭐야? 오,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? 스타워즈 4DX 체험존이에요 체험존이에요 어, 이거 타자 왕배 안전벨트에 착용해주세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빼주세요 시작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, 뭐야 어, 나도 하고 싶어 이거 오 나는 자동이야 나는 이거 의자 없어도 돼 오 오 반찬이야, 저는 빼 어 어 어 벌려 야 잘 봐, 잘 봐, 잘 봐 많이 아 와우 응, 나 이거 사줘 이게 얼마지? 가격이 안 적혀 있네 어, 풍부 작은가 봐 에이, 설마 비쌀 거 같은데 이거 사야 돼 아니 내가 다음번에 수령료 받은 거 사줄게요 알겠습니다 안녕, 원배 아이 가, 가, 가 어, 벤아 안녕하세요 저희 그, 저거 스타워즈 그 예매하러 왔습니다 카레 아이맥스 티켓 지금 다 매진됐어요 아니요 어? 뭐라고요? 지금 있는 시간은 가장 빠른 건 15일인데 그걸로 드릴까요? 어, 오늘 봐야 되는데 이거 아하하하 그럼 어떡하지, 이거? 다음 날짜로 해가지고 두 개 다시 예매해요, 우리 그럼 그때 같이 보여줄 거예요? 그러면 또 올게요, 제가 아, 진짜로? 어, 그러면 15일 두 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요 오케이 아, 이거 언니 봤어야 되는지 아시는 얘기가 어쩔 수 없죠, 뭐 이 날 다시 꼭 보러 와요, 우리 속입니다 시작 15일 한밤, 두밤, 세밤, 네밤, 다섯밤, 여섯밤, 일곱밤 일곱밤만 자면은 15일 오케이 그러면 한밤 자볼까? 생랄 고맙습니다 5일 날씨였습니다. 2-3상 1-3세